안녕하세요 신비화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독특한 화분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눈여기도 되고 마음에 드는 아이 품어가시는 해문의 날로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고블레잔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 잔을 볼 때마다 로마에를 불태운 자신이 시를 쓰겠다고 로마에 불을 질러 불태웠던 네로 황제가 생각나는데요. 네로 황제가 마셨던 와인잔 같죠. 이 잔의 이름이 이 화분의 이름이 고블레잔이라고 그래요. 제가 6개를 준비를 했는데 슈트 영상을 보시고 5번이 이미 판매가 되어서 5번이 빠졌습니다. 1번은 이런 모습입니다. 색동 굉장히 우아하죠. 연한 청색 보랏빛 나는 청색에 보랏빛 장미가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이 아이가 1번이에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색입니다. 약간 석양이 지는 듯한 노을이 지는 듯한 그런 모습에 분홍색 장미가 있어요. 뒷모습도 이렇습니다. 장미 시리즈로는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저 이 아이는 6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하나 6만원, 이 아이 하나 6만원. 세트를 가져가시면 좋은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낮게 판매해드릴게요. 1번, 2번입니다. 3번과 4번은 샤프란이에요. 아니, 샤프란인가? 꽃모양은 샤프란 같은데 입모양은 또 샤프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화려한 아이예요. 이쁘죠? 약간 흰색과 핑크색이 있는 이런 아이고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번입니다. 자, 4번은 민트색 꽃입니다. 상상의 꽃이도 흰색인데, 둘 다 하얀 꽃인데, 어떤 빛깔로 흰색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느낌이 달라지고 있어요. 와이는 4번이고요. 뒷모습 이렇습니다. 입구가 10.5cm, 키가 10cm. 와이도 역시 6만원짜리죠. 3번과 4번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고, 낱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5번 구매하신 여사님께서, 국화 종류 같아요 그러셔서, 구절초예요. 그래서요. 국화가 종류가 많지만, 특히 구절초가 좋잖아요. 9번 꺾어져도 살아남는다는, 우리 옛날 엄마들, 모진 삶을 살았던 옛날 엄마들의 모습과, 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반도의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닮아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보란색은 입구가 판매가 되었고, 파란색 구절초 있습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6번이고요. 이 아이도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6만원입니다. 7번과 8번은, 제가 판매했던 방울꽃 시리즈 중에, 좀 키가 큰 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는 프릴이 있긴 있는데, 대화처럼 프릴이 많이 젖혀진 아이가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프릴이 살포시 있어서, 키 크는 데 도움이 주는 프릴이에요. 근데 이 중간부터 방울꽃이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 마치 밴드를 한, 방울꽃 밴드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죠. 키가 크니까, 키 큰 그 맛도 굉장히 예쁘네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녹색의 방울꽃이 있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 7번이고요. 빨간색은 8번입니다. 이런 아이예요. 오, 예쁘다. 방울이 살랑살랑 되면, 방울이 쪼르륵 떨어질 것 같고, 방울 소리가 날 것 같죠? 이 방울, 노래 동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방울꽃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쪼르륵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방울 소리가, 쪼르륵 흔들리는 방울꽃, 7번과 8번 각각 5만 5천원입니다. 9번과 10번과 11번입니다. 이 아이도, 방울꽃하고 사이즈 똑같아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인데요. 장미가 있는 아이, 장미가 있는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벚꽃이 피었는데요. 벚꽃이 피어있는 이 나뭇가지의 아름다움과 보라색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참 많이, 참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 아이은 동백인가요? 커다란 꽃이 있는 이 모습도, 하얀 바탕이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번, 10번, 11번 각각 5만 5천원입니다. 12번과 13번 소개해드립니다. 12번은 5만원짜리인데, 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키도 작고, 입구도 살짝 작아요. 입구는 10cm, 키는 9cm, 큰아이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붉은색과 주황색 장미꽃, 이렇게 딱 두 개 있습니다. 12번이고요. 13번입니다. 이 매화나무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기, 인기가 아주 많은 아이죠. 전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아이는 전이, 위로 올라가서 키가 크고, 이 아이는 전이 옆으로 다 플러프를 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모습 보여드릴게요. 내와가 이렇게 빨갛게 피어있어요. 홍매화죠. 전도 홍매화가 가지를 틀어서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11cm, 이 풀이까지 11cm이고, 입구는 9cm예요. 키는 9cm입니다. 대부분 다 세트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마주보게 있도록, 세트를 만들어주셨다고 그래요. 자, 이 아이도, 13번 5만원 되겠습니다. 수사본이에요. 장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커다랗게 장미를 그려놔도 예쁘네요. 바탕은 빨간색이고요. 입구는 11cm, 키는 9cm, 이 아이는 14번이고, 여기 노란색의 수국, 이 아이는 15번입니다. 똑같아요. 장미냐, 수국이냐, 빨강이냐, 노랑이냐, 아니면 같이 가져가느냐, 그것만, 그것이 문제인 거죠. 5만원입니다. 5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장미축제가 열리잖아요. 중량천에도 있고, 석천호수, 일산호수공원에도 있고, 고성열차마을, 기찰마을 그쪽에도 있고, 정말 여러 군데서 장미축제가 열리는데요. 장미축제가 열리면, 이런 컷으로 한 번쯤 사진 찍어보셨을 거예요. 안 찍어보셨다면 찍어봐야죠. 더 늙기 전에. 자, 이런 아가씨 하나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15cm, 입구는 13.5cm, 키는 11cm예요. 이 아가씨는 10만4천원인데, 블루븐 할인해 드릴게요. 8만원에 드립니다. 16번입니다. 17번과 18번도 소개해 드립니다. 빨간 리본이 있는 아이고요. 파란색 나비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이런 아이, 17번, 18번은 노랑이에요. 노란 리본에 노란 빨간 장미축이고, 빨간 나비가 있는데, 바탕색깔하고 나비색깔하고, 정말 매치가 잘 됩니다. 입구는 12.5cm, 키는 10cm, 이 아이는 8만4천원짜리인데, 6만5천원에 드립니다. 17번, 18번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성화봉선대라는 별명을 줘줬어요.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이 아이는 딱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방송을 여러 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있던 아이입니다. 제가 붉은 톤에 황금빛 수선화가 그려져 있고, 보라색 방울꽃이 있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너만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한눈에 반했다고, 첫눈에 반하고 한눈에 반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입구가 16cm로 굉장히 커요. 이렇게 다리 부분이 길어서 깊이감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키는 12.5cm예요. 11만7천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아이에 제가 확실히 할인해 드리잖아요. 9만원에 드릴게요. 19번입니다. 마지막 아이는 20번 도란도란입니다. 도란도란 하므로 제가 요즘 판매를 안 하잖아요. 작가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작업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란도란 하본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 아이만 빼고요. 입구는 16.5cm, 입구 크고요. 키는 23.5cm예요. 우리가 화분에서 능소화 꽃이 그려져 있는 아이를 많이 보는데, 능소화는 이렇게 큰 데다 그리니까 뭔가 제대로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능소화 피어있는 집을 보면 지붕까지 올라가잖아요.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가 능소화란 말이에요. 기술집 차녀가 바깥에 있는 도령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도령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역, 넋이 도련님을 불려고 담을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50년 정도 된 능소화가 있는 그 집은 명소로도 유명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꽃이 피죠. 그리고 동백과 마찬가지로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이 통째로 떨어져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 동백과 능소화의 꽃말이죠. 이렇게 멋진 아이. 유아이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이하고 짝꿍으로 제가 늘 목단꽃을 판매했는데요. 이 목단은 부의 상징이에요. 부와 영광. 이 꽃도 엄청 크죠. 어린아이 머리통보다 더 크게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이 그린 그림에는 이렇게 새와 나비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민화는 이렇게 그립니다. 목단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리는. 제대로 민화 그렸던 화분을 제가 판매했는데 정말 병풍에 그려진 그림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렸던 분이죠. 민화 작가님이시고 수상도 여러 번 경험하신 그런 작가님이셔요. 그분의 작품은 두 개입니다. 유아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20만원. 20번인데요. 능소화 20만원, 목단 20만원. 커다란 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고요. 요게는 다육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아이를 심어도 될 만큼 사이즈 좋습니다. 오늘 20번입니다. 오늘은 귀하고 문구없이 있는 아이들로 많이 준비를 해드렸네요.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